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강성현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양시장 1%대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되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전장은 음식료, 사료 비료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전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세계 최대 판류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 물질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판류는 식용유나 가공식품 뿐 아니라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디젤 등의 원료로 들어가는 만큼 생필품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해바라기 시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체제인 판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요. 판류 풍기 현상으로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원자재 풍기 현상에 따른 가격 변동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나타나는 만큼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식료품 관련 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짱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김초 소식으로 급락한 데 이어서 국내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역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이번 주 역시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악재들은 계속 나왔던 그리고 예상되었던 재료들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정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 동일하고요. 선호 업종은 전기차 인프라 관련 업종과 정부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후짱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